자 그리고 4학년으로 옵니다 3학년 겨울방학 지나고 어쨌든 한번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이제 인강을 좀 듣기 시작해서 좀 들었어요 그럼 4학년 1학기가 됩니다 이미 4학년 1학기 지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4학년 1학기에는 굉장히 큰 산이 기다리고 있죠 교육실습생이라는 굉장히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 있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상황에서도 교육실습을 나오는 걸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실습을 나오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실현도 해야 돼요 수업도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돼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 교육실습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은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규칙적인 생활은 당연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이 패턴인데요 보통의 대학생들은 이거를 잘 하지 못하죠 근데 교육실습생 때 교생 때 이거를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강제로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생 끝나는 다음 날도 아침에 일곱 시면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패턴을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하는 2차 준비인 거죠 이제 1차 준비만으로도 버거워서 2차 준비를 평소에 짬내서 하지 못하는데 2차 준비를 미리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내가 교사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맞다 아니다 말은 못합니다 교생 담당 교사에 따라서 교생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수업을 맡기시는 교사도 있고요 업무를 진짜 시켜보는 교사도 있거든요 그 다음 반 애들을 좀 떠맞다시피 해서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교사도 있는데 반대로 조종례를 조금 안 주는 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체험은 못하지만 내가 학교를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즐거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에서 적성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생 때 만약에 행복하게 잘 보낸다면 평생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교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돼요 그 동력을 제공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체험하면서 아이들의 예쁜 모습 그리고 그 단기간에 나한테 집중되는 관심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공부에서 조금 벗어나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임고 공부를 잠깐 손에 놓아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요 반면에 좀 나쁜 점 나쁜 점 같은 경우에 뭐냐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되고 동시에 같이 나간 교생들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담당 교사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교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도가 아주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수업을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임고에 붙어야 된다는 압박감 아이들 앞에 나서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공부 리듬이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수업을 만약 하게 되면 수업 끝나고서 집에 갔을 때 그냥 뻗어버리거든요 혹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고 공부를 못하고 내가 전혀 임고에 나올 것까지도 않은 중학교 1학년 혹은 아니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 줄지에 대해서 되게 찾아보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포기하고 싶어져요 아 나 이거 안 할래 대충 할래 교생 그냥 대충 보내고 임고 공부만 할래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서 교육 실습생 생활을 보내시면은 그나마 마음의 준비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점으로는 이 한 달의 시간을 마치면은 어떤 의미로든 본인에게 변화가 있어요 그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교생 나가고서 임고를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더 굳어졌거든요 물론 저와 반대이신 분도 계시지만요 아무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 실습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교육방학 동안 아까 인강을 보면서 임시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면은 조금 본인이 덜 불안해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임시로 정리를 해보면은 뭐라도 결과물이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교생을 나갔을 때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브노트가 아니더라도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기본소 요약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차가 정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생 생활을 준비를 하면서 아 나는 2차 시험 준비를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야 라는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나는 교생을 나가서도 방과 후에 5시쯤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12시까지 정리를 하고 잘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교생 나갔을 때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사실 일주일만 돼도 딱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학년 말인데요 임용고사 전까지죠 4학년 말에 임용고사 전까지는 서브노트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서브노트 퀄리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4학년 때는 초소이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가요 이미 만들었던 분도 여기에 내용을 추가하다가 끝나거든요 제대로 복습을 해볼 시간이 없어요 그치만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혹은 서브노트 만들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아예 뭐 포기하는 수밖에 그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기출문제 분석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건 무조건 필수거든요 그래서 최소 2회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영역 있잖아요 4가지 영역 여기에 통일 파트까지 껴가지고 환경윤리까지 그래서 2회독 이상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1회독만으로도 버겁고요 동양 서양 정치교과 응용 통일 이렇게 있으니까 다 하긴 조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멘탈 관리 계속 하셔야 돼요 초수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멘탈 관리를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본인을 다독여도 주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력 제공을 끊임없이 어디선가 얻어오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